졸면 그냥 가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 봉급이 계속 나오니까 미국의 자본시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1년을 4년처럼 살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성과가 안 좋으면 성과가 발표가 되면 그 다음에 바로 주가가 폭락을 하지 않습니까 1년을 4년처럼 반도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바뀌네요 그동안은 대량으로 생산해가 상품을 출시하게 되면 그냥 팔리던 시대였죠 메모리가 대량 생산체제였지 않습니까 지금 점점 AI 혁명이 이렇게 퍼져가면서 맞춤형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네요 큰 여러분들 변화는 같아요 이 맞춤형 반도체 시장이 활성화되는 데서 한국 기업이 잘 올라타야 되는 거죠 지금 삼성이 주춤주춤하고 있는 겁니다 몇십 년 동안 그냥 만들어서 파는 것이 익숙하던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인데 역시 한국경제신문이 타이페이바 이 기사를 해가지고 핵심을 잘 찍어서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한국을 건너뛰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 대만이 설계 파운드링 패키지를 다 대만하고 이런 미국 기업들이 다 장악한 것 같다 변방으로 밀리는 한국 미국 대만의 연합 세력들이 설계 파운드리 패키징을 다 장악하고 그냥 메모리 반도체만 뭡니까 그냥 구입해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다 아주 대만 파이페이에서 컴퓨텍스 여러분들의 회의를 많은 기자들이 가서 취재하는데 그래도 이러면 한국경제가 보도를 잘 안 해요 특집기사를 만드는데 한국이 밀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시대 바뀌는 것을 잘 읽고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매일은 안 오시더라도 자주 들어오시게 되면 어마어마한 자극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 새로운 자극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끔 들어오시게 되면 큰 다른 유튜브에서 훨씬 더 많은 자극을 받을 겁니다 굉장히 넓은 시각에서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속 이렇게 살아오는 거지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안 바뀝니다 게으른 사람은 오랫동안 게으르게 살다 가는 거고 그냥 자극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죠 공적 영역은 닫힌 세계지만 이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몸이 성과를 못 내면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기업 세계에서는 역사는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냥 잊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업 세계에만 잊혀지는 것이 아니고 ai가 삶의 방식이나 업무 방식의 모든 걸 다 지금 여러분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최태원 회장이 여러분들 이혼 판결에 대한 것을 ai가 답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들어오실 필요는 없지만 가끔 들어오시게 되면 엄청난 자극을 받을 겁니다 에브리데이 여러분들이 자극을 받으실 겁니다 왜 방송하는 사람 자신이 그렇게 4, 50년을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사를 변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정신처리자 이야기인 거죠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건 나라가 가는 게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볼 노력은 해야 되지 뭐 어떻게 개인은 살아야 안 되겠냐 이게 여러분들 삼성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수많은 기자들이 타입회에 이런 컴퓨터엑스를 갔지만 대부분 단편 기사를 이런 다루지만 여기에 한국경제신문의 편집부가 여러분들 오더를 줬겠죠 이 세 명이 여러분들 작성한 기사가 지금 왓츠고잉원 뭐가 진행되고 있냐 이야기죠 한국경제신문 기사는 굉장히 좀 냉정하게 글을 많이 쓰죠 다른 경제지에 비해 가지고 이 보시기 바랍니다 ai 반도체 전쟁에서 한국이 변방으로 밀리고 있다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왜? 반도체 시장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맞춤형 반도체를 필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이 분야에 힘을 못 쓰고 있고 국제역학관계가 미국이 전부 다 여러분들 국내에서 너무나 여러분 귀한 제품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반도체 칩의 생산부터 시작해서 설계 파운드링 패키지를 전부 다 국내에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시대에 대만이 딱 뭐죠? 그냥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반도체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파운드링 패키지 대만 TSMC가 그냥 그대로 맞붙었던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젖어 가지고 그냥 살면 그냥 망하는 수밖에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딱 정리정돈을 잘하는 편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사회관계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게 정리정돈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면 확 끊는 겁니다 그냥 그걸로 끝난 겁니다 세 분야 이름 개척해 나가시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렇게 주목을 못 받겠지만 결국은 뭐죠? 그냥 거짓말하고 부풀리고 하는 사람들은 금세 실망할 겁니다 그 귀한 시간을 맨날 멈히 큰일 났다 뭐 위기다 이렇게 이름 외치는데 시간을 낭비하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거죠 반도체 시장이 가장 역동적인 여러분들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겁니다 이거는 반도체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이야기인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미국 빅테크들과 대만 TSMC가 맺은 단단한 파트너십에 한국 기업이 끼어들 틈이 거의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만계 미국인들이 엄청난 역할을 한 겁니다 젠슨 황이나 리사수나 모리창 같은 사람이 엄청난 역할을 한 겁니다 미국과 대만이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하며 한국은 AI 반도체 대전에서 웹단섬이 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아주 작은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179조 미국 대만 듀오가 장악한 비메모리 시장은 620조 엄청난 격차인 겁니다 나라가 외연을 확정하고 내연을 확정하고 더욱더 개방적이고 혁신 친화적인 그런 대로 가지 않으면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의 정시가 비실비실한 게 그런 겁니다 한국의 아이를 왜 안 낳겠습니까 사람들이 바보 천치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국리를 하지 않습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앞이 왜 안 보입니까 정치가 뭡니까 그냥 모든 앞길을 다 막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머무르지 않는 것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만 일본은 삼국 동맹은 미국은 설계를 잘하고 대만은 파운드리하고 이런 데 패키징을 잘하고 일본은 장비가 뛰어나고 메모리는 그냥 사면 되지 않습니까 SK나 뭡니까 마이크론한테 사면 되지 않습니까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텅키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불리한 점도 많겠죠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는 회사인데 그걸 이런 칩 생산을 파운드리 업체로 삼성전자를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밀이 누수들이 될 건데 그런 회사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삼성이 파운드리의 1등 회사도 아니고 그냥 메모리를 잘 만드는 회사 하지 않습니까 어중간한 1등하게 왜 다 줍니까 전부가 다 각자가 1등이 다 모이면 되는 건데 여긴 잘 말씀하셨네요 한 반도체 전문대학 교수는 삼성은 설계 파운드리 패키징 분야가 1위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텅키 베이스를 가지고 영업을 했는데 잘 안 통하는 겁니다 잘 나갈수록 고개 숙이고 개인이든 나라든 간에 겸손하고 그래야 여러분 발전하지 않습니까 겸손해야 남의 이야기도 듣고 좋은 거 자꾸 따라하려고 하고 대한민국은 너무나 그만해졌습니다 이제 남 함께 배우려고 하는 게 전혀 없는 겁니다 2024년 1월 달에 대만의 총통선거하고 입법의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보셨지 않습니까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대만 사람들이 선거 어떻게 하는지 다 보셨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은 언론사 가운데 한 언론사도 대만 취재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한국이란 나라가 이제 저물 수밖에 없겠구나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귀한 것 좋은 것 여러분 저는 자량이 아니고 지금도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이 뭔가 아니까 좋은 것 귀한 것 훌륭한 것을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위 it 관련된 것이 내가 엔지니어가 하는데 이걸 뭘 잘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공부를 하고 이러면 보도를 하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점점점점 많이 배워가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사람은 배움에 대해서 열리고 개방적인 자세를 갖고 있지 않으면 금세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대만 입법의원과 총통선거에서 대만의 여러분들 그 간단 명료한 선거제도가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면 직접 영상을 통해서 다 봤습니다 불구하고 대한민국 언론사나 하도 또 여러분 대만 가서 배울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그냥 대충 결론 내렸습니다 아 이 나라는 이제 앞으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배움이 중지된 나라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열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개방적인 태도를 갖지 않으면 그냥 금세 가는 겁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망하는 거죠 이게 세월이 워낙 빠르니까 오늘 여러분 이 기사가 우리 함께 너무나 많은 걸 주는 겁니다 변방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파고스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벌써 보시죠 지금 메모리 분야에서도 여러분 한국이 절대 강자지만 이 마이크론이 치고 나온 걸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론이 치고 나오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4세대 이런 경쟁이 안 되니까 과감히 포기하고 5세대 6세대 제품을 여러분들 개발하는 데 주력을 해가지고 기존의 고대역풍 메모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판매하는 고대역풍 메모리에 비해가지고 전력을 30% 정도 여러분들 절감할 수 있는 상품을 여러분들 개발해가지고 삼성전자보다 먼저 엔비디아의 그레스를 여러분들 뚫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고대역풍 메모리 시장에 기능계에 진출한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리지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보다 성능이 앞선 HBM 개발에 연이어 성공하고 있다 전력을 3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고대역풍 메모리 HBM을 만들어서 납품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12단으로 HBM3 12단 5세대 고대역풍 메모리 최고봉인 거죠 마이크론은 업계 처음 상용화에 성공한 겁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납품하고 있는 그것은 8단 HBM3이지 않습니까 지금 실험도 통과하지 못한 이런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한 것이 삼성전자의 HBM3E 8단 12단인 겁니다 그걸 벌써 상용화 이런 제품을 납품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경쟁사 대비 30% 정도의 전력 효율이 우수한 제품을 선보였던 거 아닙니까 사람은 성장해야 되고 나라도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머무르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냥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뿐이고 우리가 이런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나라가 있을 뿐이고 원래 세상 만사라는 것은 머무르는 거 없는 겁니다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매일 성장하든지 아니면 매일 내려가든지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냥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을 겁니다 왜 남들은 다 뛰니까 상대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HBM3를 이게 지금 5세대 제품의 기본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이크론 다크호스로 급부상 2022년 4세대 HBM3 양산을 과감히 포기하고 4세대 제품을 과감히 포기하고 5세대 제품을 개발해가 30% 정도 다운시킨 전력 소모를 30% 다운시킨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6세대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HBM 시장 그리고 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이니까 훨씬 더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이 우호적이겠죠 오늘 여러분들 방송 잘 들으셨죠 내일도 새로운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여러분 항상 우리 한자에서 일신우일신이라 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새롭게 단장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정하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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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